안녕하세요. 금기창TV입니다. 오늘은 안동시 이마면에 있는 인마댐에 와 보았습니다. 지금 현재 안동에는 보물단지가 두 개 있는데요. 하나는 인마댐이고 하나는 안동댐입니다. 안동댐은 녹조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마댐은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마댐 전체가 탁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안동댐과 이마댐의 두 보물단지가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데요.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이마댐의 탁수문제, 안동댐의 녹조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댐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해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용력을 발주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안동댐과 이마댐은 안동시민의 식수원이자 영남껏 지역주민들의 생명수입니다. 이제 이와 같은 탁수문제, 녹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입니다. 해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안동댐과 이마댐이 보물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물을 잘 보존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